mbc 음악방송쇼 챔피언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쇼 챔피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워너원 멤버들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하트를 날렸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음악방송쇼 챔피언에서는 신인 그룹 워너원이 레드벨벳 엑소 여자친구 위너를 제치고 타이틀곡 에너제틱 에너제틱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날 워너원 센터 강다니엘은 더 좋은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히며 워너브를 향해 귀여운 손하트를 선보였다. mbc 음악방송쇼 챔피언 그 옆으로 멤버 하성운 박우진도 각자의 개성을 담은 손하트를 워너블에게 발사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이대휘 옹성우 하성운은 워너블 사랑해요 워너블짱 워너블 감사해요 등의 소감을 전하며 팬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표현했다. 한편 워너원은 지상파와 케이블 가요 프로그램 등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7관왕을 달성했다. mbc 음악방송쇼 챔피언 워너원 음악중심 1위 하자 핫샷 멤버들에게 달려간 하성운 영상그룹 워너원의 멤버 하성운이 음악 프로그램 1위 후 제일 먼저 본래의 소속팀인 핫샷을 찾아가 기쁨을 함께 누렸다. 김나연 기자 naiong 꼴뱅 einsigt.co.kr 김나연 기자 김나연 기자 마 كل